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완장을 차게 되면 그 소위 사고방식 자체가 왕조시대 사고방식으로 많이 바뀌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한국사를 보면서 기가 찬 것은 그 분야에 30년 40년을 해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냥 매도하는 걸 보고 이게 후기 조선사회인지 아니면 이게 대한민국인지를 구분이 참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0년 이렇게 일을 해온 사람이 의료 분야에 이분들이 2월 달에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 만 명 정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분들이 내기 시작한 메시지를 역순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쳤느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관되게 매년 2천 명 증가라는 것은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책이 되지 않고 현재 의과대학 수업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정원 규모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가 불가피 한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름 2024년 6월 26일 어제 발표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는데 정부가 이 조치를 원위치를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해서 내린 결정이고 72.2%가 찬성한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현재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까지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72.2%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4년 6월 29일입니다. 5월 7일. 이 사이에도 여러분들 성명서가 나왔겠지만 5월 7일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의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들은 서울에는 여러분 정원이 없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육을 담당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의 이름 1,500명, 2,000명을 늘려가지고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학 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의학 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정원정책의 합리적의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내놓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의정충돌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성급하고 국민들 수준을 너무나 우습게 본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숫자를 들고 나온 것이 치명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좀 심하게 하면 사기를 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기를 제가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치 검사들한테는 사실이건 참이건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좀 증가시키는 걸 보면서 윤 대통령께서 30년간 특수통 검사하면서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가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그냥 지금 드러난 것은 이 의로 문제와 관련해서 2천 명을 들고 나온 것 그거지만 글을 오래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순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지를 추론을 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60대 중반 남자들은 잘 안 바뀝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방송을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 하게 되면 카메라에 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얼굴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공병호란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이런 본질은 20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유하게 된 것하고 조금 성급하지 않은 것만 차이가 나고 전부가 다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심성 품성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선악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는 흔히 뭡니까? 그냥 글 책 한 권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30년간 피의자를 다루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해왔는지를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을 해오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의사분들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여름방까지 환자들을 치유하고 병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정치적인 맥락이라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논평을 할 때 정치적으로 머리를 돌리거나 이런 걸 못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기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번 정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습니다. 저의 논평이 논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익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이런 국장들은 이익이 걸려 있는 거죠. 자기들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설부서를 세우고 의료계를 장악하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왜 이번 조치를 했습니까 본인한테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치를 강행한 거 아닙니까 의사들은 이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논평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좀 싫은 이야기를 남기신 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호라는 사람한테 이익이 없는 논평입니다. 욕을 먹을 수 있는 논평입니다. 그런데 왜 하냐 망가지게 내면 전부가 다 패자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께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것을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순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냐 윤 대통령에게는 얼마나 호조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박에 이 이야기가 뭔지가 폐부를 찌를 정도로 다가오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관 별 타격이 없습니다. 왜 정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전번학년처럼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의료계 전체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좀 순수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달고 다른 일은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하고 달리 윤 대통령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좀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직함이. 우리가 실망한 것은 윤 대통령에서 어떤 종류의 강직함도 없고 순수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달고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해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한 겁니다. 의학 교육의 혼란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게 여름 5월 7일 성명선거입니다.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한 겁니다. 이분들의 호소에 대해서 이미 시작된 의학 교육의 파국을 되어올리기 위해 오늘이라도 정부가 정원정책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칼자루를 쬐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거다. 판액됩니다. 버티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집 더 부리시게 되면은 그런데 고집을 더 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저께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문을 못 봤지만 이 글을 보면은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 의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자기가 여름 종사해온 분야에 대한 그런 자긍심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애틋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부 그걸 뭉갠 겁니다. 4개월 동안 그리고 그냥 공건적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근박하고 이름들을 밀어붙이게 되면은 통할 거라고 본 겁니다. 이게 이름들 3월 18일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의로정책 강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의대 정원 정원 및 충분한 준비 없는 의로정책 강행으로 교육 및 의로 생태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으로 관련 정책 책임자는 국민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추진자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2천 명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책임을 묻고 해임시키고 모든 것을 원위치시킨 다음에 의료계와 여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그러면은 그냥 골로 갑니다. 골로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사직과 휴학을 결심한 것은 진정한 의료계획을 요구하는 것임을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초법적으로 협박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 진로래에 최선을 다한 우리 교수들이 사직에 이른 것에 대해 비난과 협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박한 선택일 뿐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우리 교수들을 지지하며 정부의 변화된 태도가 없으면 3월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지키는 동안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나 의료진의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 방송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람이 다르니까 반대 의견을 남기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본인이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입장을 고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여러분들 입력이 되면 본인이 처음에 열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료계약을 지지했지만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꼰대하고 청년들의 대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엉트리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4개월 동안 뭉개는 꼰대들 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 꼰대들의 주축이 1960년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1960년 5월생이고 윤대통령이 이름 1960년 12월생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최태원 회장이 1960년 12월생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꼰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이런 생각이 다치게 되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사람은 새로운 정보가 이런 입력되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한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명서 보시게 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럴 수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성명서를 보게 되면 이분들 마음까지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3월달입니다. 이게 2월 24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연세의대 교수평의 전공의와 의대생 비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한참 여러분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시달이 되고 동맹교학의 여러분들 나선 의대생들을 금박하기 시작할 때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의대 교수진들이 낸 것이 이 전 세계가 불허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이면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수가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비급여를 비롯한 각종 평법들로 기형적으로 발전한 의료의 민낯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필수 의료에 대한 강제적인 원가 인하의 낮은 숙가는 필수 의료에 대한 몰락을 필연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의료계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전무합니다. 정책 실패고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낙수 효과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받아 놓으면 필수 의료 분야에 여러분 갈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료수과가 낮고 의료 행위에 대한 민행사 책임이 따르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 분야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사람을 더 많이 뽑아 놓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필수 의료 부족 문제가 다 채워질 것이다. 이런 거짓말과 사기를 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생입니까 내 같은 사람은 구역질이 나가지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이름 텔레비전 나와 가지고 OECD 평균 국가평균의 천명당 얼마가 되니까 1년에 2천명이 증가하고 5년 동안 1만 명을 증가하시겠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야기 듣는 순간 단박이 뭡니까 저게 그냥 사기다라고 이야기 드는데 이게 연세대학교 교수분들이 2월 달에 낸 성명서입니다. 2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과대학 정원 정책은 의료 정책을 대하는 기존 정부들과 괴를 갖지 않은 정치적 쇼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종사하는 임상의사가 보기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는 무관한 탁상공론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전혀 뭡니까 조기용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 여러분들 의료인력 문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인풋이 2천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지역 여러분들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필수 의료인력 문제 해결되는 아웃풋의 투입과 산출이 일치하지 않는데 투입과 산출이 일치한다고 어거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의과대학 교수부에 좀 유식하게 말씀하신 의사를 양성하게 한 교육 여건을 무시한 의과대학 정원정책은 함량 미달의 의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로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원정책을 반대합니다. 이거를 2월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공인만 여러분들 때려잡으면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공인들을 건박하는 일만 계속 한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니까 지금 와가지고 조금 조금 정신을 차린 거죠. 2천명 정원에 대한 근거도 보건복지부에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것에 반발한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을 매도하고 여론을 악역해 의사를 전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질스러운 정책을 쓴 겁니다. 본인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악마로 만든 다음에 속자용 삼아 그것에 돌판매들이든지 그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통합을 시켜야 되는 국민들을 아주 제가 볼 때는 정치검사 출신들이 어떤 짓을 짓거리 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들 살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안 좋을 겁니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계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바른 길 바른 정자 2024년도 1월 달에 대만의 입법의원과 총통 여러분들 선거같이 체중일 때 수기로 이름 정자를 그려놔자면 바른 정자 바른 정자를 그려야 되는 거죠 나라가 온통 뭡니까 사기, 조작, 위선, 위정 그래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권이 여러분들 4개월째 이렇게 돼가지고 대행병원들이 여러분들 수백억에 수천억 정도 적자가 누적되는데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미안해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들 짐승 같은 사회가 돼버렸습니까 자기들이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병원이 멀쩡하던 병원이 수백억 수천억 정도 여러분들 적자가 생겨서 어떤 병원들은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야 될 정도 상황인데 아무도 미안해하거나 아무도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서지 않고 그냥 뭉개고 녹음기 이름 틀어놓듯이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공이여 돌아오라 의대생이여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참 나라가 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이 됐지만 어쩜 이렇게 의식 수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악한지 여기 이게 제가 왜 이걸 살펴봤는가 하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메시지가 2월 이후에 어떻게 변동된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매번 초점을 맞추는 부분하고 문장만 달라졌지 꼭 같은 메시지를 정부와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평위에는 이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입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정부의 구미에 맞는 탁상공동만을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아닌 임상의료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점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000명 의과대학 입학 정원 학대를 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의학 교육에 이루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비민주적 사찰과 협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2024년도 2월 24일인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평위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부를 여러분 다 입수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 4번의 그런 성명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2000명 입학 정원 학대를 원점으로 돌리고 회비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결정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장관하고 차관이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냈으니까 조기영 장관 박민수 차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순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를 종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어렵습니다